그 꿈은 1983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꿈에서 어떤 사람을 봐 그 남자가 사는 시대는 2015년이야 무슨 꿈을 시리즈로 꾸고 있어 이 여자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모습 이대로 태어날 거야 지환씨가 나 알아볼 수 있게 너무 생생해요 내가 겪은 것 같아서 83년 10월 꿈속의 여자 이런 악볕지원 사랑해 내가 지켜줄게 그 당장이라서 그 당시 자신이 없는 ela sowie 말이야 그리고 이것으로 그 당장으로